도내 주택 시장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도내 주택 매매 가격은 2014년 10월 이후 4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해 5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주택 전세 가격도 매매가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속도도 직전 하락기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동계올림픽 개최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개통 등 개발 호재가 사라진 데다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다주택자의 자금 여력이 제한되고 있어 주택 시장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